앗 잠시만 안 쓴다 안 쓸게요 어? 기압 좋았다 특성의 고서라서 마구마구 먹을 거야 이건 먹어도 돼 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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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에라이씨 에라이씨 친구야 죽자 이런 프로게이머가 너무 많아 프로게이머 바로 저격해서 20딜 팰게요 바로 요네 들어가버려 세라핀한테 프로게이머 배치 저격해서 죽여버려요 리롤치는 타이밍에 샥샥샥샥샥 다 통제 다 찍을꺼야 럭스도 찍을꺼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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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불안해 여기 줄게요 아 병신이야 뭐야 세트로 묶였어 왜 깜짝 놀랐네 이씨 에라이씨 지는거 아니야? 죽는거 아니야 이거? 어어? 잠깐만 진짜 지시겠는데? 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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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요 피오라 아 갑자기 총검피읍 개잘대 오우씨 오우씨 아 너무 힘들다 그냥 와아 하루종일 했는데 마이너스 50점이야 피사하게 써야되겠다 빨리빨리 1등이죠? 띠용 개같이 이기네 또 이런건 순방만요 제발 폭 빅토르 사격에는 수치야 절대 그런만 하지 마세요 띠용 다 죽여 하하 1등하라고 도전자의 심장을 시이벌 씨밸 아 긴장된다고? 왜 긴장이 돼 100% 깨는건데 생명의 은인이야 친구야 아 일 미 . . . . . . . 죽자 그냥 이거 인피 쓸거면 나 죽여 그냥 어 그냥 죽여 죽여 그냥 아 나 죽겠다 아 요들이냐 용병이냐 용병? 요들이었네요 발가쓰여 나왔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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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팔가쓰가자 어우 좋아요 파렙지 맨날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되잖아 팔가쓰 이 미친놈 이거 한 장이 안 나와 먹긴 했는데 기분이가 나쁘죠 아 이게 말이 되냐고 나 맨날 이거 할 때 용병 초가스로 깨는 거 맞냐고 어 돼 돼 돼 보여줄게 Chain 와 sigu 호우 こ 호우 끝 법 dome 是我 aten 조 conce 동 κ ό 마 amam 자 아 친구야 친구야 총건 먹어야지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 근데 진거 같다 그쵸? 그건 아니네요 초가스 1성인데 카이사 2성이야. 진짜 쥿같은 게임이긴 해요. 그죠? 요는 친구야 어디 살아? 장인 4- 어떻게 카이사 2성이냐고? 3라운드 카이사 2성이야 친구야. X됐다. 나 진짜로 아니 플레즌 강치 왜 이렇게 많이 이거 아카데미 코고몬에 놓는 거 아니야? 그니까 이거 X나 굳어 그냥. 유미 넣고 아카데미나 쓸까 그냥. 아암가스. 아암가스는 아니죠? 드맨. 코그모야. 코그모가 암살한테 약하거든. 특히나 경량급이면 앞으로 압데시한다고 코그모가 도전자 맞춰가지고. 가는 거야? 친구야 그냥. 이게 암가스야 친구야. 죽자. 업 치기가 싫어 그죠? 그냥 암살 하나 먹고 암도 박사 날리자 이거. 이러면 업 안 칠게요. 업 안 치길 잘했다 그죠? 암도 박사 해가지고 얼신폭탄가자. 싸이온은 그거 해야돼. 탱사 해야돼 그죠? 솔직히 싸이온 탱사 해야된다 이거 그죠? 탱사 해야된다. 탱사 해야된다. 탱사 해야된다. 탱사 해야된다. 푸드드드드듓. 아 잠깐만. 설마 돈을 막 써서 진다고? 라위라서? 코건. 아니지 이 자식아이씨. 화살이 일부러 넘겼습니다. 암도 암폭이다 이거 근데 왜 싸이온보다 암도가 더 많이 나오냐? 한장 잡고 있긴 한데 좋아 장난감아 죽지마 죽지마 장난감아 나 암도박사야 이기는지 볼게요 이거 여기는 무조건 이기는거고 사실 암박? 데미지? 그렇지 암도야 이게 암도지 이게 암도지 뭐가 센지 모르겠는데 일단 쎄 암살했어 아 일단 뭐가 센지 모르겠는데 암살했어 와 시작점수네 오늘 하루종일 해가지고 아이고 XG씨인데 암도박사맘모 아무도 몰라 안녕하십니까